그러면 체지방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4% 이상 감소를 했을 때, 6% 이상 감소를 했을 때, 그리고 8% 이상 감소했을 때 성분이 이렇게나 많아요. 와, 4%만 감소해도 우리 카탈리스트, 정말 매일 안 먹을 수 없는 제품이잖아요. 종합 비타민, 미네랄 천연으로 되어 있는, 그리고 6% 이상 감소 시에는 정말 이건 면역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옵티멀 서포트 패킷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가고, 8% 이상 감소 시에는 와우, 89만 8,100원, 클린 패키지가 한 팩을 선물로 드립니다. 맞아요. 근데 이게 저렇게 많이 주면은 뭐 잘 안 되니까 저렇게 많이 걸겠지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즌 속에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저희 얼마 전에 오셨던 저희 신규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마스터를 하기 전에 시즌 13 하기 바로 지점에 이 방송을 이제 참석을 하시고는 오, 여기는 뭐 뻑하면은 뭐 8%래, 뻑하면은 뭐 10kg래, 네, 뭐 이래요.